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가 블랙리스트 명단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법원 행정처 컴퓨터 3대의 하드디스크를 복제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설령 해당 PC에서 블랙리스트를 찾아낸다 하더라도 증거능력 논란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김재하 기자입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가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회 컴퓨터를 포함한 3대의 하드디스크를 복제했습니다. 파일 삭제 여부를 확인하고 복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는 판사 성향 뒷조사 문건을 작성했다가 지웠는지 보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직 파일 삭제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해당 컴퓨터를 열어봐도 좋은지 당사자 동의를 얻지 못한 탓입니다. 하드디스크 복제는 통상 범죄 혐의자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추가조사위 관계자는 동의하에 진행된 것이 바람직하여 동의를 구하고 있는 중이라면서도 동의 필요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열람을 강행할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법조계에선 동의 없이 조사를 강행해서 블랙리스트 문건이 나온다 해도 증거로 활용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독이 든 나무에서 나왔다면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 독수독과 이론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발견한 제2차 증거의 증거 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